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 열차는 하남 검단산, 하남 검단산행 열차입니다. 강남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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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번 역은 개화산, 개화산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문은 양상으로 이동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문은 양상으로 이동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문은 양상으로 이동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문은 양상으로 이동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도 절이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달은 아주 복잡한 선동차와 승강장 사이와 승강장 사이도 일 nós gorgeou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번 역은 공항철도나 김포 골드라인, 9호선열차로 갈아다실 수 있는 김포공항, 김포공항역입니다. 내리실 분은 오른쪽입니다. 이 역은 전동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으니 내리실 때 발빠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김포 International Airport, 김포 International Airport. 김포 International Airport, the doors are on your right. You can transfer to Airport Railroad or 김포 Gold Line or Line No. 9. Please watch your step as you leave the train. 김포 공항, 김포 공항, 김포 공항장. 김포 Metropolitan Airport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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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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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